손인장 그거 이상하지 않은가? 뭐뭐라는 거 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나 많이 그렇게나 짧은 시간 만에 사람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회상할 수 있다 그 세월들을 단지 몇 초 만에 그와 비슷하게 한 사람은 기억할 수 있다 로맨스 연애를 그 시작부터 끝까지 벗는 동안에 그 또는 그녀의 장갑을 그것이야말로 정확하게 바로 그것이다 트란스데일이라는 사람이 하고 있던 바로 그것이다 뭐할 때 그가 서 있을 때 그의 방에 탁자 위쪽에는 그의 옆에 있는 탁자 위쪽에는 있었다 좀 독특한 녹색의 식물이 있었다 빨간 흙으로 된 화분 안에 있던 식물이 있었다 그것은 희귀한 종이었다 선인장 긴 긴 녹색의 잎사귀를 가지고 있는 근데 그게 움직였었던 가장 작은 산들 바람에도 그 방식 그것들이 움직였던 그 방식이 그거인 것 같았다 말하는 것 같았다 가까이 오세요 라고 또한 방 안에는 있었다 트란스데일에 가장 절친이 있었다 그는 오빠였다 신부의 오빠였다 두 사람은 서 있었다 방 안에 입은 채로 정장을 휴식할 준비가 되어서 그 결혼식을 이후에 트란스데일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없을 것이었다 휴식 휴식 이라는 것은 그럴 때 그가 천천히 버튼 즉 단추를 풀 때 그의 장갑의 그 끔찍한 회상 기억 지난 몇 시간 동안의 기억이 그의 마음 속에 번졌다 그는 여전히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결혼식 꽃들의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사랑의 노래 신부와 신랑을 위한 그 사랑의 노래가 여전히 울려 퍼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무엇보다도 그는 기억을 했다 목사님의 목소리 그 목사님의 목소리가 이제 선언을 하던 그 목소리 그 결혼식이 공식적이다 라고 선언을 했던 모든 손님들 앞에서 심지어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는 애썼다 이해하려고 왜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녀를 잃게 됐는지에 대해 그는 또한 직면했다 새로운 느낌에 직면했다 보는 것의 느낌 그 자신의 비참한 자아를 명확하게 깔끔하게 보는 그 느낌 자부심 그가 쭉 가졌었던 그 자부심은 마치 그것처럼 보였다 어리석음처럼 보였다 지금은 그는 항상 가졌었다 많은 자신감을 가졌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불명예스럽다 그의 허용심과 그리고 자아 한마디로 자부심 이것은 그의 갑옷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들은 누덕이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채로 유일한 것 그게 남아 있었던 유일한 것은 그의 불쌍한 자아였다 그랬을 때 그녀가 걸어가고 있었을 적에 통로를 재단 쪽으로다가 그는 보았다 뭐뭐라는 것 그녀가 좀 창백해 보인다는 것 그리고 다소간 약간 슬퍼 보인다는 것을 트라이스테일은 느꼈다 의미 없는 어두컴컴한 그러한 쾌감을 느꼈다 이것으로부터 아마도 그것은 의미했으리라 그녀가 여전히 생각하고 있다는 것 그에 대해서 아마도 그녀는 알았다 그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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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가 그녀를 보았을 때 그녀가 행복하게 올려다보고 있는 것 신랑을 빛나는 눈으로 그는 그는 알았다 그녀가 잊었다는 것을 그를 기억들 그 시간에 대한 기억들 어떤 시간이냐 하면 그녀가 한때 그를 이런식으로 봤던 그 기억들이 홍수처럼 다시 몰려왔다 이것은 결정타였다 그의 자부심에 왜 그랬지 왜 그들의 연애 로맨스가 끝났지 이런식으로 그들은 싸우지도 않았다 서로 간에 심지어 한 번도 수천 번 그는 다시 한번 재생해 보았다 그 지난 날들을 그들의 관계 그의 마음 안에서 그는 계속 끊임없이 항상 똑같이 노력했다 찾아내려고 이유를 무슨 이유냐 하면 모든 것들이 그렇게나 빨리 끝났던 그 이유를 그녀는 항상 그를 흠모하고 그리고 또 그를 존경했다 그는 받아들였다 그녀의 존경을 마치 왕이 받아들이듯이 숭배를 받아들이듯이 그의 백성들의 숭배 그에게 있어서 그녀의 흠모는 좀 그런 것 같았다 너무 좀 천진난만하고 너무 또 충실하고 그리고 또 너무 또 그렇게 경건한 것 같았다 그는 믿었다 그게 진심이다 라고 그녀는 항상 봤다 최고의 것을 그의 안에서 보았다 그는 받아들였다 그녀의 칭찬을 마치 그런 것처럼 사막이 흡수하듯이 비를 그리고 약속하지 않듯이 열매를 그 보답으로 트런스데일이 벗었을 때 그의 두 번째 장갑을 최악의 기억이 다시 되돌아왔다 그것은 그날 밤이었다 그가 그녀에게 보내자 라고 요청한 그들의 나머지 인생을 함께 보내자 라고 요청했던 이제 그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생각하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을 그날 밤 그녀의 아름다움이야말로 항상 그를 만들었던 거다 받아들이게끔 그녀의 칭찬을 그들의 대화 도중 그녀는 말했다 어 캐롤톨스 선장님께서 말하는데요 모모라고 당신 스페인어를 말한다면서요 마치 워너빈처럼요 아니 왜 여지껏 당신 나한테 말 안 했어요 뭐 어떤 거라도 있긴 한가요 당신이 못하는 뭐라도 있긴 한가요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그게 떠올랐다 모모라는 생각 그 트와이스테일에게 모모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가 반복했었다라는 거 오래된 스페인 속담을 캐롤톨스에게 그는 들었다 그것을 어딘가에서 들었다 우연히 그리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나중에 얘기했다 그런 척을 하면서 똑똑한 것 같은 척을 하면서 캐롤톨스는 근데 그 사람이 좋아했는데 과장하는 걸 그랬음이 틀림없다 과대평가했음이 틀림없다 트럴스테일의 능력을 그런데 그녀의 칭찬은 너무나 달콤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말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그는 그냥 시켰다 그녀가 지속하도록 믿는 것을 몸을 아는 것을 믿도록 그가 아주 능숙하게 말하는 사람이다 스페인어를 얼마나 기뻤던가 얼마나 수줍었던가 얼마나 초조했던가 그녀가 그랬을 때 그가 프로포즈를 했을 때 얼마나 놀란 것처럼 그녀가 보였는가 그랬을 때 그가 무릎을 꿇었을 때 그녀 앞에서 그는 맹세할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맹세할 수도 있다 몸을 아는 것을 그 모습 그녀의 눈 안에서의 그 모습이 의미했다라고 예 그런데 그녀는 피했다 직접적인 답을 피했다 그리고 부끄러운 듯 이렇게 말했다 제가 보낼게요 당신에게 내 대답을요 내일요 트라이스데일은 마치 자신감에 넘치는 승리자 같이 즐겁게 받아들였다 이러한 짧은 지연을 그 다음날 그는 기다렸다 열렬히 듣는 것을 그녀로부터 정오 때 그 중 한 명이 그녀의 하인들 중 한 명이 왔다 트라이스데일에 문가로 왔다 그리고 남겨뒀다 이상한 선인장을 빨간색 흙으로 된 단지 안에 있는 어떤 메모지도 없었고 메시지도 없었다 있었다 단지 하나에 이름표가 있었다 그 식물에 보여주는 어떤 외국의 아니면 식물상의 이름을 그는 기다렸다 밤까지 그런데 그녀의 대답은 오지 않았다 그런 채로 그의 자부심이 그렇게나 깊이 상처받은 채로 그는 애쓰지 않았다 그녀를 방문하려고 이틀이 지나 그들은 만났다 우연히 저녁 식사에서 그들은 인사를 서로 간에 했다 정중하게 그러나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숨죽인 채로 기다리면서 어떤 징후나 신호를 그가 무슨 생각하는지에 대한 트럴스테일은 단지 가만히 빤히 봤다 그녀를 좀 무겁게 진중하게 바라봤다 원하면서 그녀의 설명을 모모에 대한 설명 대답하지 않은 것에 대한 설명 그의 프로포즈를 알아차리 알아차리면서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를 그녀는 뒤따랐다 트럴스테일에 이끌어주는 것을 뒤따랐다 그래서 그녀가 그렇게 됐다 좀 차가워졌고 좀 멀어졌다 그날 밤부터 쭉 그들은 점점 멀어졌다 뭘 그가 잘못했을까 그가 그 사람인가 비난받을 사람인가 이제 그녀의 결혼식 이후에 그는 찾았다 답을 찾았다 그의 완전 훼손된 완전히 망쳐진 자부심 안에서 바로 그때 그 목소리 다른 남자의 목소리 방 안에서의 그 목소리가 방해했다 그의 생각을 그리고 그를 깨웠다 몸으로부터 그의 깊은 회상 지나간 일에 대한 반주로부터 트라이스데요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자네 자네 좀 슬퍼 보이는구만 날 보라고 난 이천마일이나 아주 사람들로 분비는 낡은 배를 타고 쭉 그 남아메리카를 거쳐가지고 내 여동생 내 유일한 여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왔단 말일세 이제 그녀는 가버렸네 그리고 난 여전히 즐기고 있지 이 밤을 이리 오라고 지금 우리 좀 차나 함께 하세나 나 나 별로 차를 마시고 싶지 않아 고마워 트라이스 엘이 말했다 자네 차는 말일세 그 친구는 대답했다 끔찍 끔찍하다고 아니 좀 내려오라니까 내가 사는 곳으로 말이야 남의 아메리카의 말이지 언젠가 한번 내려와보라고 그리고 거기서 이 차를 한번 마셔봐 그거 여행할만한 가치가 있어 어허허 이거 정말 익숙해 보이는구만 아니 어디서 자네 이거 이 손인장을 얻었나 구했나 트와이스데일 선물이야 트와이스데일이 말했다 친구로부터 해 아니 근데 그 종을 알아? 어허 뭐 알지 굉장히 흔한 종일세 내가 사는 곳에서 아 나는 수백개도 본다네 그거를 매일 말이지 아 여기에 이름이 있구만 어 이 이름표 어 거기 묶여있는 어 자네 아나 스페인어 아나 트와이스데일 아이 몰라 트와이스데일이 말했다 아 쓴 미소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채로 그러니까 약간 미소 쓰리 쓴 미소를 지으며 아 그 스페인어야 아 그렇지 에 거기 사람들은 말일세 생각한다네 그 입상이들이 마치 그래 보인다고 아 그것들이 팔을 쭉 뻗어가지고 자네않게 말한다고 말일세 오라고 말이야 에 그들은 이걸 벤톤 아르메라고 부르지 아 영어에서는 그게 아마 이걸 의미하는거지 와서 날 데려가이소 헉 어떻게 그 그 그 감사합니다.